노르디컬이 뭐야? 노르디컬? 노르디컬이 예전에 내가 유튜브 채널에서 하체 운동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찍다가 하다 보니 그게 좀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본 건데. 그런데 노르디컬 하려면 뒤에서 누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 수근이. 수근이 잡으면. 내가 잡아줄 거야.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발목을 잡고. 그런데 이게 체중 맞춰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잡아주면 편하겠네. 아니, 체중 내가 가벼우면 이게 나도 있지. 나한테 여기서 눌러줄게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걸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여기서 천천히 내가 내려가는 거야. 이게 이거 안 돼. 이렇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여기서 천천히 내가 내려가는 거야. 이게 이거 안 돼. 이렇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그냥 우리 프로 선수를 못해. 신기하다. 이게 어디 힘이 들어가봐. 이거 내가 제일 가볍거든? 잘 잡아줘야 돼. 이렇게 잡아? 진짜 있는 힘껏. 이렇게 눌려. 이게 류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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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성현아, 너는 안 다쳐? 이상한데? 나 안 다쳐. 오히려 나는 안 다쳐. 수근아, 네가. 네가 물어봐, 네가. 안 돼, 안 돼. 너 괜찮아. 그냥 일로 갔다. 내가 이렇게. 나는 자식아. 이상한데? 수근아, 기분 되게 이상하다, 이거? 잠깐 있어. 딱 눌러, 눌러. 딱 눌러. 딱 박아. 박아, 박아. 가쓰. 땀. 그렇지, 그렇지. 박아, 박아. 가쓰. 땀. 이게 누르는 사람이 되고 잘 눌러줘야 돼.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수근아. 수근아, 성공하고 와라. 이게 벌써 안 된다? 이렇게? 그렇지? 될 수가 없어, 이게. 안 되면 큰 난다 생각해. 그럼 될 거야. 다 됐다. 다 된. 안 되면 큰 난다 생각해. 그럼 될 거야. 다 됐다. 다 된. 잠시만. 나 한 번에. 될 수가 없네. 이게 안 되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그냥. 성현이 대단한 걸 아는데. 될 수가 없어. 잡았어? 잡았어? 아니, 이제. 공동에 네가 다 깔고 앉으러. 하나요? 응. 그냥 가면 돼. 말도 안 돼. 형은 안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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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잖아, 기억. 그냥 기억이잖아. 뭐야. 뭐야. 이거 이렇게 한 번도 되나간 거야. 그래? 이렇게 한 번도 되나간 거야.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